시작한거야? 응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안 놀았어 어 어 아 댓글을 읽은거지? 아 에이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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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올드해졌네 어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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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得 우아 음 아 들어온거야 애들? 어? 애들 들어왔나? 모르겠어 I love 러브 러브 오 이같은게 나 좋아하는데 전화해볼게 전화해볼게 아 아 됐어 됐어 영재 같이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야? 응? 뭘 같이 보여줘 영재 수X인데 안녕하십니까 다 안들어온다 What up 쭈쭈쭈쭈쭈 쭈쭈쭈쭈 옷 갈아입이 깨지 옷을 왜 지금 갈아입니까 마크 다음 슛 오케이 오케이 알려주면 될거 같은데 아 아니 죄송합니다 민스타 하면 할로우 이거면 계속 네 형이랑 형꺼랑 하고 근데 여기서 더 섞을 수 있나? 더 들어올 수 있나? 마크 형 너 핸드폰으로 마크 형 지금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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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둘이 어딘데? 인스타 4명이서 오 내가 이걸 이거 오 벤벤 완전 멋있다 나 스케줄 갔다 왔어요 아 무슨 스케줄 말하면 안되지 뭐하는거야 이게? 이거 뭐야? 몰라 마크 될텐데 아 4명까지 가능하다고 근데 이 형은 약해서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자 저희가 지금 네 네 자 여러분 인사 인사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세븐입니다 오케이 먼저 핸섭 아직 8주는 아니네 12시 안 지나면 오케이 일단 우리 아세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일요분명이 어떻게 뭐인거지 이것도 딱 이 시국에 어울리는 어 어 무슨 필터 켰어? 아 아 눈 내리는 뱀뱀 이게 약간 형 거기 몇 시야? 지금 여기 아침 6시 40분 아 어 뱀뱀씨 뭐하고 지내요 요즘 저요? 저 어제 격립 아 아 저 뭐야 티저 보고 있어요 아 땡큐 마키 형이 마크 형도 첫 번째로 나오나? 마크 형도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? 아 마크 형이 22? 마크 형이 21 마크 형 미니엘 마크 형 미니엘 3차인가? 응? 3차 티저인가? 2차? 3차 티저 나왔어 잭스 형도 모르겠다 잭스 형 뭐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? 지금? 어 뭐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? 촬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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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지내는지? 요즘? 그냥 안전하게 살고 있어 안전하게 살고 있답니다 재범 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 역시 죽진 않았어요 하하하하하하 재범 형은 해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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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제일 잘 들어. 이거 뭐. 아 이게 댓글이 안 보이니까 할 말이 좀 없다. 댓글 한번 내가 올려볼까? 어 댓글 안 보여. 아 그냥. 설정이 어떻게 했는지. 아 바뀌었어? 어 거기 질문 볼. 볼 수 있어. 질문 봅시다. 아 이거 질문 볼 수 있네. 뭐라고? 아 그 질문이요? 댓글 한번 읽어도 돼? 여기 댓글. 잠깐만. 봐봐. 얘들아. 어. 얘들아. 어. 그렇지요. 어 나 손들. 어 진영씨 왜 얘기해. 얘기하세요. 근황을 한번 말해볼까? 아 그래요? 얘기하지 않을까? 오케이. 그럼 진영씨 근황부터 얘기해 주세요. 응. 아. 좀 더. 나부터. 네. 저는 요즘. 영화. 오. 힘든데. 요즘 뭐? 아무리. 안. 너무 끊겼어. 너무 끊겼어. 끝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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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에? 안 나와. 진짜. 스킬. 스킬. 제보미 형은? 제보미 형 뭐하세요? 허드 형은 그 집에서 있어요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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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. 하하. 하하. 아니 근데 아일본 곧 나올 때 집에만 있어요? 요. 이미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. 앨범 언제 나오세요? 네 저 그. 모르리겠네요. 10일이 아니야? 10일 날 나옵니다. 26일 날 26일? 26일 우리 박수 아니 근데 나 쌤이 더 먼저 나오지 않아? 저 18일 오 오케이 저요? 며칠이라고? 18 계산 안 했어 내가 올 때 이 형이 계산했어 내가 올 때 이 형이 계산했어 그 다음에 마크 나오잖아 21일 그치? 21일 바로바로네 18일, 21일, 26일이 마크 형 마이 라이프 잭생도 나오지 않았어? 나왔어, 나왔어 노래 제목이 왕자 왕자 계속 걸어 여기 잭생이 건대 입고 걷던데 어, 봤지? 우리 다 봐 옛날 사무실 나왔어 양꼬치 거리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왜냐면 잭생이 양꼬치 좋아하니까 왜냐면 잭생이 양꼬치 좋아하니까 맞아 나의 양꼬치? 응 나의 양꼬치? 나의 유리민이야 영재야 너 휴대폰 배터리 없어 아 내꺼 내꺼 배터리 내꺼로 갈까? 어 형, 잭생이 형 뱀뱀 걸로 걸게 나 배터리가 없어서 잭생이 여기 못 들어오나? 잭생이 형 들어가 신호가 약 신호가 약해서 잭생이 형 네 네 네 네 뭐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그 기인멘터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요 그 저희가 이제 12시가 딱 되면 8주년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어 코로나 때문에 아 조금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같이 축하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켰고요 팬 여러분들 8주년 정말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씀 같다고요 그럼 엠카 산업하고 있지 않을까? 아 지금? 우리 8년 전에 그러면? 8년 전에? 오케이 우리 쇼케이스 준비하고 있잖아 휠 리스 타고 있어 휠 휠 리스 타고 있어 휠 그때 다 넘어진 사람 다 넘어졌어 아니 근데 형 다 넘어졌어 왜 넘어져? 아니 그 쇼케이스 때 아 맞아 내가 유독 잘 보였지 다 넘어졌어 다 넘어졌어 영재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? 아 갑자기 저요? 네 저는 뭐 딱히 안하고 제가 방금 곡 작업 받아봤어요 어 그럼 조만간 좋은 소식 소식 뭐 어 오케이 영재도 연기 시작하지 않았어? 어? 영재도 연기 시작했잖아 아 맞아 내가 봤어 그게 뭐 시작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열심히 하자는 취지지 전에도 했었으니까 뭐 이상했니? 아니 뭐 좋았어 아니 뭐야 안 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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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G YG 뭐 우리 신곡 언제 했었니? 영대형 저요? 아니요 우리야 우리 신곡은 뭐 그렇잖아요? 하하 하하 하 하 하 하 스포일러 스포하네 이제 어쨌든 각자 지금 갓세븐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는 곡들이 또 있잖아 하 그럼 뭐 그거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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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썩 썩 봐 진영이 형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어떻게 안 펴 하 하 하 하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입모양만 먼저 뻥끗하고 송이가 나중에 나와 들려요? 어 어? 재범아? 재범아? 정수 형이 기침 어? 그치 진영 재범 형 거가 느렸죠 맞아 그치? 막 형 거 엄청 빨리 맞아 어 재범 형 거니 하하 핸드로 핸드로 바꿔야겠네 핸드로 바꿔야겠네 핸드로 바꿔야겠네 하하 아니 진짜 막 형 거는 딱 그 웃을 때 소리가 딱 바로 나는 영토 같아 어 근데 재범 형이랑 진영 한국에 있잖아 응 응 바로 니네 야? 어? 니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바로 옆에 없어 어 어 좀 옆 건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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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게 잠깐만 나 인터넷 한 번만 어 어 오케이 어 나가면 끊길 텐데 끊을 텐데 그럼 우리가 또 초대할 수 있겠네 하하하하 아니 안 나가 안 나가 아 와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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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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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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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잭스 형 들려? 잭 잭 잭 잭 이 두 분 멈춰 어 그러네 아니야 안 멈춰있어 잭 들려? 멈춰있는 줄 알잖아 지금 웃었어 소리가 안들리니까 잭 you hear me? 멈추지 않아 우리 멈추지 않아? 안들려 형 마이크 큰거 같은데 마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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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형은 뭐하고 지내요? 나? 어 바로 들리잖아 잘 들려 우리가 뭐라고? 안녕 마크 형 말이죠 마크 형이 말이죠 뭐하고 지내지? 그냥 음악 작업하고 내가 볼 때 마크 형이 제일 행복해 보여 뭐야 아니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마크 형 마이 라이프 스포 좀 해줘 마이 라이프 스포? 형의 인생 얘기를 하는 거야?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아니고 약간 마이 라이프 약간 약간 짧은 짧게? 짧게 얘기하면 내 인생인데 어 아 근데 길게 얘기하면 내 인생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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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막 잭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 얘기다 이런 거 아니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 그러니까 자기 인생 얘기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 이런 거 아닐까? 내가 궁금하다 막 형이랑 잭슨하고 한국어를 좀 줄였을까? 아 아예 한국어로 잘하는데? 그래도 다 알아들어 Okay not a big deal, man not a big deal, man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? 재범이 형은 서른 살이다 아 진짜? 한국 나이로 막형, 잭슨, 이름 뭐야? 재범이 형 서른살이야? 서른살이지 이제 따지면 스물아홉인데 막형은 서른 한국 나이로 서른이 끝! What? 서른이야 인마 너도 코트 먹을거야 너도 코트 먹어 어 우리 스물여덟이야 벌써 서른이다가 서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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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일 좋은 나이때 스물 아 진짜? 모르겠는데 잭슨 형 스물아홉살인가? 어 나랑 진영이 스물아홉 어 그렇게 그렇게 들려 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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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k 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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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소리가 안나? 지금은 나 아 이거 그거 때문인가 보다 이거 들고 있어야겠네 아 막혀 있어가지고 야 너네 몇 살이 제일 그거라고? 스물다섯까지 제일 좋대 뭐라고? 스물다섯부터 서른다섯까지 아 왜 그렇지 드립 생각한다 드립 생각한다 자요 자 질문 좀 몇 개 읽어볼게 아 근데 4분 남았어 우리 아 그럼 잠깐 읽는거지 우리 아가씨 안 잊었죠 아 당연하죠 안 잊지 스케스케 어 그 뭐냐 잠깐만 찾고 있어 우리가 볼까? 그 그 뭐냐 그 그 저기요 빨리 말해줄래요? 어떤 분이 갓세븐 완전체 활동하세요 명령입니다 라는데 아 아 뭐 들어야지 와우 근데 나 이번에 태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보고 싶은 컨셉이 두가지야 하트캐리 하트캐리랑 롤러바인데 하트캐리요? 하트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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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왜 안돼 Earth캐리 하트캐리 책 하트캐리 일기 let's go 소리 나 학습 저는 왜 안 됐어 네 안됐어 안됐어 다들 팬분들이 감동 먹었대요 이렇게 갑자기 모여가지고 감동 먹었다는데 뭐 다들 어떤.. 그.. 느낌이 뭐라고? 그러면 재범이 형 슈퍼 섹시 애교 플리즈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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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좋았구나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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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재씨 슈퍼 섹시 애교 한번만 보여주시면 안될까요? 아니요 먼저 시켰는데 당시부터 해야죠 당시부터야? 네 이제 나이 좀 먹자 1분 남았어 1분 어 1분 1분이요 끝 자 지금 네 얼마 안 남았대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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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끊기니까 대화 한나는데 우리가 우리가 데뷔한지 벌써 8년 됐다는게 믿기지가 않아 흠진 더 됐어요 맞아 와 재잉인가? 재잉 아 재잉 재잉? 10 10 그럼 이제 10 11년차인가? 10년차 뭐 없었다 팔려줘 뭐라고? 11년? 11년? 아 그정도 우리 8년 8년 아 방금 8년이야 아 아 아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필터 켜야돼 이럴 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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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암울한거 하지 말아줄래? 아까 막 초록색 눈 내리는거 있던데 이거 이거 이걸로 하죠 그 야 다들 8주년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유난히 내겐 아니 노래 말고 소감 차갑고 추워 우리 아니 노래 말고 소감 그런 날 응 소감? 소감 해주세요 진영씨 그러면 어? 소감 해주세요 어 먼저 우리 8년을 함께 해준 아가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감.. 감아요? 뭐라고요? 강화? 뭐라 감사 땡.. 땡뿡뿡 야 너무 고맙고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개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를 기다려준 저희 아가새한테 너무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우리가 또 언제 나올 줄은 모르지만 앨범이 뭐 잘 모르죠 저는 아무튼 그 나오게 될 앨범 꼭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아가새 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앨범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우 땡큐 고 고 고 고 리더 형 마지막으로 아 내가? 어 형 마지막 해 그래 어 뭐야 마크 형 마크 형부터 얘기해봐 아니 누구부터 언제 할까 정하다가 멀리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부터 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우리 좀 내 생각 좀 진짜 아쉬웠어 약간 우리 끝날 시기에 뭔가 팬들이랑 못 만나서 정말 아쉬웠고 근데 음 지금 우리 다 애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빨리 여러분들이랑 보고 싶고 빨리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싶어 하고 싶어 나는 음 그래서 우리 진짜 앨범 준비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멋진 무대랑 멋진 노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떼어 떼어 항상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난 것 같고 때론 2022년도 모두 다 건강하고 자기만의 행복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8년 동안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다세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더 그렇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이 되겠습니다. Yeah. Thank you. 오케이. 파이팅. 오케이. 일단 너무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좋네 너무 좋고 우리 아가세 놓지 말고요. 네? 아니에요 아니에요. 미안 형 안 들려. 너무 늦어. 버퍼링이 너무 심해. 그렇지 않다 우리. 너무 가서 우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갓세븐 항상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. Yeah, man. 사실 2008년인데 이런 뭔가 기분이라면 이런 느낌이라면 진짜 한 50년 가능하겠다.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팬분들이랑 같이 또 빠르... 빨랐지만 그래도 많은 추억 만들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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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 형 춤 안춘지 좀 오래됐을텐데 춤 안추고 싶어요? 인스타 봤어? 잘 추잖아 아 진짜? 아 그래? 아 요즘 거 아니 옛날에 옛날에 형이 요즘 못 본 거 같은데 얘들아 어? 어 나 그 오케이 바이바이 자세형 형 촬영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자세형 형 촬영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자세형 형 팬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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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슬슬슬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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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 이고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잘 준비하니까 저희도 각자 이제 그니까 한명씩 말고 대표해서 그 저희는 진영이가 대표해서 얘기할 거고 아 그 잘 지내시라고 얘기하고 건강하시라고 얘기하고 네 네 여러분 어 이렇게 저희 봐 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저희가 앨범 나올 때까지 그리고 각자의 따라 웃으나 끊겼어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? 어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연결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까 항상 마스크 끌고 다니고 또 끊겼어? 아니야 괜찮아 꺼내오기 어떡해 오 마이 갓 끊어버렸고 그냥 알 러브유 아가새 사랑함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할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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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들 8주년 축하하고 건강합시다 바이 가이즈 바이 마지막 인사 해야죠?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둘 셋 지금까지 가스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yeah bye bye boom 고맙습니다